구독? 좋아요. 우리 배웠어. 아 이거 좋아요. 좋아요. 며칠 전에 한 분이 저한테 찾아왔어요. 행정학 공부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냐. 많이 찾아오는데 그분이 특히 기억에 남는 이유는 그분 친척분하고 저한테 같이 왔는데 왜 같이 왔냐면 그분이 청각장애인이었어요. 그래서 그분은 수업을 못 듣는 거죠. 못 듣는데 제 책으로 공부를 한다고 하더라고요. 그런데 이제 수업을 들을 수가 없으니까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는 거잖아요. 설명을 들을 길이 없는 거잖아요. 그래서 그 친구가 같이 따라온 친척분이 통역을 해주고 이제 수화를 하고 저하고 대화를 했는데 그분이 보여주는 책을 보는 순간에 가슴이 너무 아프더라고요. 그건 뭐냐면 한 단어 한 단어를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인터넷을 찾아서 개념을 확인하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. 선생님 수업을 들을 수가 없는 게 너무 안타깝대요. 그래서 자막을 입혀줄 수가 없냐는 거예요. 그런데 사실 이 백강을 자막을 입힌다는 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. 그런데 자기가 꼭 이렇게 합격을 해서 다시 찾아오겠다고 말을 하는데 도와줄 수 없는 저도 되게 안타깝고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열심히 하지 않는 여러분들도 되게 원망스럽더라고요. 이분은 이렇게 안 좋은 환경에서도 열심히 노력하고 계신데 이런 생각을 했어요. 요즘에 날씨가 추워지니까 여러분들하고 가끔씩 얘기를 하다 보면 하는 얘기가 공통적이에요. 불안하다. 힘들다. 불안하죠. 떨어질 수도 있고 그렇죠? 그런데 불안하지 않는다는 건 뭔가 도전하는 게 없는 거 아닌가요? 100% 확실시 되는 건 도전이 아니잖아요. 그렇죠? 불안한 건 당연한 거예요. 불안함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. 불안한 건 그냥 견디는 거예요. 견디는 거예요. 불안함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. 새로운 거 하는데. 그렇죠? 100% 확실한 건 도전이 아니에요.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꿈을 위해서 뭔가를 도전하고 있는 거잖아요. 불안한 거잖아요. 그럼 당연히 불안한 거예요. 그런데 불안함에 여러분들의 감정을 너무 쉽게 던져버리는 것 같아요. 그런데 세상에 더 힘든 도전 엄청 많거든요. 9급 공무원 시험, 7급 공무원 시험 할 수 있는 거예요. 여러분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과제고 충분히 여러분들이 견뎌낼 수 있는 과제를 하는 거예요. 너무 어리광 피우지 않아도 돼요. 선생님 말씀 잘 듣고 하라는 거 하고 하루에 10시간씩 공부하고 이러면 합격해요. 하루에 10시간씩 하는 게 힘들다고요? 하루에 10시간씩 하는 게 힘들면 도대체 뭐가 안 힘든 거예요? 그것도 안 하고 뭐 어떻게 얻어요? 사람들이 힘들다고 하면 이게 굉장히 사실 주관적인 거거든요. 하루에 2시간씩 공부하는 친구는 5시간 공부하면 힘들어요. 머리통이 터질 것 같이 초과 정보량의 입력이잖아요. 힘들다 힘들지 않다는 거 판단하는 거 철저하게 주관적인 거예요. 내가 이전에 경험했던 것보다 더 힘든 거 하면 힘든 거예요. 그런데 내가 예전에 힘든 걸 경험했으면 그것보다 안 힘들면 별로 힘들게 안 느껴져요. 여러분들 하루에 12시간 이상씩 공부했던 친구들은 10시간 공부하는 거 하도 안 힘들어요. 저 안 힘들어요. 그런 거 저는 시간 맞춰 강의하는 거 지각하는 거 약속에 어기는 거 이런 거 약속 지키는 거 시간 준수하는 거 이런 거 저는 하도 안 힘들어요. 아침에 6시에 출근해라 6시 1년 내도록 출근할 수 있어요.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그런 거 힘들다는 사람들은 솔직히 이해가 안 돼요. 살다 보면 힘든 게 엄청 많아요. 견디세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음에 무언가를 할 때는 좀 힘들다는 느낌을 쉽게 갖지 마세요. 여러분들 젊잖아요. 성장하다 보면 경험해야 될 것들이 엄청 많아요. 이 공무원 시험 7급, 9급 준비하는 거 힘든 거 아니에요. 그래서 여러분한테 조금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추운 겨울일 거예요. 추운 겨울일 거예요. 하지만 여러분들 스스로 조금 성장한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마음을 좀 굳건히 했으면 좋겠어요. 용기를 가지고 쉽게 불안해하지 말고 쉽게 힘들어하지 말고 그래서 저도 요즘에 이렇게 보면 우리 학원에 남궁물라스파라타에 가면 화장실 앞에 붙어있는 게 있어요. 뭐가 붙어있냐면 자신의 가능성을 의심하지 말 것 할 수 있어요. 특별히 어려운 과제 아니고 여러분들이 성실하게 잘 견디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입니다. 공무원 시험 어렵지 않아요. 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조금 이번 겨울을 잘 나아야 면 여러분들 합격에 조금 더 이렇게 가깝게 가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. 잘할 수 있죠? 다섯 명밖에 안 돼요? 잘할 수 있죠? 네. 여러분들 잘하리라고 믿습니다. 두 달 동안 여러분들 덕분에 저도 많은 힘을 가지고 열심히 강의할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여러분들한테 또 감사드립니다. 꼭 합격하세요. 아시겠죠? 네. 박수 칠게요. 박수